오늘 삼성전자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손안이 오늘은 폴더블폰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셨네요. 네, 폴더블폰 정확히 말하면 부품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는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돼요. 이게 지금 모바일폰이 이렇게 많이 팔린다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등을 할지 좀 의문이에요, 일단. 그리고 삼성전자 폴더블폰이 지금 이게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일단 첫 방은 크게 터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21, 갤럭시 A 시리즈라고 불리우는 샤오미랑 오포 비보, 중국 회사들이랑 경쟁하는 이 라인 말고 사실은 프리미엄 라인, 여기가 중요해요. 물론 지금 샤오미가 한때 세계 1등도 먹었었고 지금 위기긴 하거든요. 그런데 샤오미는 프리미엄 라인으로 먹은 게 아니라 저기 대중적인 폰, 아니 그 저급 폰으로 먹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애플은 프리미엄 폰이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삼성전자가 딱 2등에 껴있었어요. 다시 1등으로 지금 올라서긴 했는데 그리고 오포 비보가 중국 내에서 엄청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웨이를 밀어냈더니 중국 업체들이 망할 줄 알았더니 샤오미 오포 비보가 치고 올라와 버리면서 밑에 있는 거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플이랑 프리미엄 폰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 카드가 폴더블 폰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S21이 대실패라고 부를 정도로 실패했어요, 지금. 이 S21이 너무 안 돼서 S21을 그냥 사신 분들이 지금 댓글에 보니까 아, 좀만 기다릴 걸 이거 괜히 걸렸다, 마지막에. 2년 약정 걸렸는데 지금 이거 취소도 못하고 그러시고 계시던데 S22가 내년에 나오는데 S22가 나와도 지금 폴드3, 플립3에 대한 반응이 워낙 좋아서 폴더블 폰으로 조심스럽지만 무게중심에 옮겨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바형 스마트폰이 대세잖아요. 이게 돌고 돌아요, 사실은. 예전에 우리 피처폰 쓸 때 폴더블 폰, 그것도 폴더블 폰이라고, 폴더폰이라고 해야죠, 폴더폰. 폴더폰이 인기였잖아요. 다 애니콜, 이거 피고 스타텍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갑자기 바형으로 다 대세가 됐죠? 다시 돌아왔어요, 폴더블 폰으로. 이게 접는 걸로. 접는 걸 기술이 없어서 아마 액정을 접지 않으면 이제는 과거에 피처 폴더폰하고 똑같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술이 발전했네요. 그래서 폴더블 폰이 나서 이렇게 되면 다시 접는 시대로 가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가 있잖아요. 노트가 있고, 바형 스마트폰의 S 시리즈가 있고 그다음에 폴더블 폰에 폴드랑 플립이 있잖아요. 이 네 개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갤럭시 S 시리즈가 너무 안 됐잖아요, 2NE1이. 그러니까 2NE2에는 2NE1이 안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2NE1의 그, 아마도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스냅드래곤,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탑재된 거랑 그 삼성의 엑시노스가 탑재된 거랑 성능 차이가 커서 이번에 S2NE2에다가 자기가 AMD라는 회사랑 손잡았다고 얘기했잖아요. AMD, 지금 그 NBDI에서 그래픽카드 2등하는 업체. 거기랑 손잡아서 그래픽 성능을 확 올려가지고 엑시노스 2200이라는 걸 탑재해서 이거랑 경쟁해보자고 S22에다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건 이제 안 나와서 모르는 거고 2NE1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는 가운데 노트는 잘 팔렸어요, 노트는. 노트 10, 20 이런 건 잘 팔렸는데 지금 노트 유저분들조차도 어, 폴드로 바꿔볼까? 댓글 보니까 그거 많더라고요. 노트 유저들조차도 왜냐면 폴드에도 지금 이제 갤럭시 펜슬이 적용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노트 접는 걸로 해볼까? 지금 다 바뀌고 있죠. S시리즈든 노트 시리즈든 좋든 나쁘든 어쨌든 폴더블폰으로 바꿔보겠다. 바꿔보고 싶다. 이러신 분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폴드3랑 플립3가 지금 출고가 자체도 노트 시리즈랑 비슷한 수준으로 세팅이 된 데다가 여러 가지 너무 디자인이 이쁘다 이러면서 사전 개통 첫날 역대 최고 기록을 짐세웠습니다. 보니까는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이전 모델에 비해서 한 40만 원 정도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조금 받으면 60만 원만 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다 사고 있는데 일주일 실시 예약 판매 기록이 갤럭시 노트 20하고 갤럭시 S21을 압도로 했죠. 지금 첫날 개통 실적이 갤럭시 Z 폴드3 그리고 갤럭시 Z 플립 뭔 차이인지는 아시죠? 폴드는 접는 거고 크게 접는 거고 플립은 여자들 팩트처럼 셀 조개형이잖아요. 그 둘 중에서 지금 어떤 게 더 인기가 많아요? 플립3가 압도적이죠, 이거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폴드는 아무래도 크고 플립은 여자들 팩트처럼 여성분들은 다 이걸 지금 선택하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맞아요, 네. 여성분들은 이걸 압도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갤럭시 Z 폴드3랑 갤럭시 Z 플립3 개통 비중은 3대 7이에요, 지금. 3대 7인데 어쨌든 이걸 두 개를 합쳐서 27만 대가 개통됐어요, 첫날에. 삼성전자에서 내놓은 모든 폰을 통틀어서 역대 최고치예요, 지금. 이전에 사전 개통 최고 기록은 갤럭시 노트 20이었어요. 26만 대, 정확히는 25만 8천 대 정도. 이거를 깼습니다. 이거를 깨서 일단 첫 방은 강하게 터뜨렸는데 이제 계속 이어지려면 관건이 100만 대 돌파를 언제 하냐, 이거더라고요. 항상 처음에 첫날의 개통 실적이 얼마냐. 이게 흥행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00만 대를 며칠 만에 돌파하냐. 그걸로 지금 나누더라고요. 어쨌든 첫날 개통 실적은 갤럭시 폰 중에 역대 최고를 찍었다. 그래서 지금 부품주들도 기대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S21이 완전히 망하는 바람에 S21 시리즈별로 그때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수주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부품주들이. S21이 출하를 너무 못해버리니까 부품주들 실적이 다 망가져버린 거였죠, 지금. 근데 폴더블폰이 잘 되니까 부품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최단기간 100만 대 돌파는 갤럭시 노트 10이 역대 최단기간 25일 만에 100만 대 기록을 세운 게 있어요, 이게.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 출시된 갤럭시 노트 20. 이거는 2주 동안 60만 대 판매. 그리고 올해 2월에 출시된 아까 망했다는 갤럭시 S21은 누적 판매 100만 대 갈 때까지가 두 달이 걸려버렸어요. 지금 일단 이 갤럭시 노트 10 역대 최단기록 25일 만에 누적 판매 100만 대를 돌파할 것인가. 지금 일단 초반 기세는 아주 좋거든요. 그리고 노트랑 가격이 비슷하다는 거. 이게 지금 결정적인 것 같아요, 지금.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있네요. 가격이 비슷한데 접을 수 있고 폴드는 접을 수 있고 플립은 접을 수 있는 데다가 작고 예쁘고 귀엽고 예쁘다. 그것까지 있어요. 그리고 갤럭시 펜까지 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다들 조금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삼성전자의 휴대폰 쪽에서 지금 폭발시킬 수 있는 이 여력이다. LG전자는 사업을 접었고 그리고 쫓아오는 샤오미와 그리고 애플 그 사이에서 이걸로 승부 보는 거죠. 지금 폴더블폰으로. 애플은 폴더블폰이 지금 뭐 서른 많지만 아직 정확히 안 나왔거든요. 여기서 만약 꺾으면 프리미엄 폰에서 방어치고 갤럭시 A 시리즈는 자기네 AMD랑 협업한 엑시노스 1200이 들어갈 거예요, A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200은 갤럭시 S22에 들어가고 그 라인에서 샤오미 오포 비보호보다 그걸로 승부를 보는 거죠.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훨씬 더 좋은 성능의 걸로 탑재를 시켜가지고 그쪽에서는 방어를 치고 샤오미를 방어를 치고 애플 쪽에서는 애플이 안 가지고 있는 폴더블폰으로 방어를 친다. 여기서 성과를 내면은 그래도 반도체 쪽에서 좀 문제가 좀 발생된 그 부분을 휴대폰 쪽에서 조금 할 수 있잖아요. 원래 그렇게 왔잖아요. 항상. 반도체가 좀 부진할 때 휴대폰이 감싸주고 휴대폰이 부진할 때 반도체 감싸주고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 휴대폰이 열의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실물 보셨어요? 아니요. TV로 봤죠. 사실 저희가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짚고 가긴 하지만 좀 안 좋은 부분도 있다는 걸 짚고 가야 될 텐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접힐 때 그 부분이 이제 자글자글하게 나오는 게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하는 듯한 듯 했거든요. 좀 이번에 나온 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나요? 많이 좋으면 자글자글해지죠. 근데 뭐 2년은 쓴다고 하더라고요. 2년? 아 8년인가? 모르겠어요. 지금 정확히. 그러면 그쪽에서 나오는 그게 사람들에마다 틀리니까 핸드폰을 너무 많이 쓰는 사람은 그렇다면 왜냐하면 이 제품이 나오고 나면 유튜버들이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롭게 리뷰를 하고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어떤지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을 짚고는 하지만 사실 안 좋은 부분도 나중에 돼서 또 악재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 많이 적으면 줄은 잡힐걸요? 근데 그거는 제가 못 읽어봤어요. 유튜버 건 못 읽어봤고 댓글만 봤는데 지금 댓글은 굉장히 부정적이신 분들도 긍정적이 됐더라고요. 이번에는 대부분이 좀 긍정적이 이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인정한다. 애플의 아이폰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디자인으로 말하는 날이 올 줄이야. 막 이런 댓글이 많던데요. 여러분들도 달아주세요. 제가 지금 뭐 IT 얼리어답터나 그 블로거분들 글은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댓글을 읽어봤을 때 그분들이 그냥 주작글을 올린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이 정말 신경에 변화를 일으켜서 올린 거라면 정말 그 마음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별로라고 봤는데 풀립이 너무 예쁘게 나오다 보니까 디자인은 정말 인정한다. 이번에 근데 뭐 그거 걱정하는 건 계속 있더라고요. 이거 많이 적으면 결국 주름 잡히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도 비공감보다 비공감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 글에는 일단 여론이 좀 바뀌었다. 어차피 너네 주름 잡힐 거잖아. 누가 이렇게 약간 좀 비아냥식으로 올렸더니 비공감이 10배가 있더라고요. 비공감에 모든 기사를 다 본 건 아닙니다. 몇몇 기사를 봤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더 표본을 넓혀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제가 본 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언팩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걸 봤는데 영국 쪽에 수석 부회장이 나와서 Z 폴드 그리고 Z 플립을 썼을 때 이전에 쓰던 거는 생각도 못하게 이거 완전 이제 좀 익숙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이 잘 팔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수혜주로 좀 볼 수 있는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KH 바텍과 세경 하이테크를 준비했는데요. 올해 2월 달에 갤럭시 S21 아까 나왔다고 말씀 주셨죠? 2월 달에 나온 다음에 갤럭시 S21이 누적 판매 100만 대까지 쫙 두 달 소요가 된 데다가 거기다가 출하량이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S20에 비해서 그래서 부품주들이 S21을 믿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안 팔려버리니까 부품주들이 굉장히 안 좋았죠. 거기서 뭔가 변화가 필요했는데 폴더블폰이 나왔는데 지금 반응이 터졌어요. 그래서 폴더블폰에서 필수적인 건 뭐예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경첩입니다. 경첩. 힌지라고 하죠. 폴더블폰에 두 개의 패널을 이어주는 힌지 이게 중요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주름 그러니까 주름이 잡히는 거에 두 가지가 있겠죠. 일단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스마트폰에 디스플레이를 쓰는 거를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초박형 강화유리를 쓰고 있거든요. UTG라고 이 얇은 유리 이걸 쓰고 있는데 이거를 두 개를 이어주는 힌지와 이 UTG의 어떤 완성도 이 두 개가 결국 엄청 많이 사용했을 때 주름이 잡히느냐 마느냐를 결정짓게 되겠죠. KH바텍은 힌지를 만드는데 두께가 얇은데도 튼튼한 그게 경쟁력이에요. 그걸 뽑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경쟁력이고 원래 폴더블폰이 나와서 힌지가 매출이 높아지기 이전에는 KH바텍은 뭘 했냐면 마그네슘하고 알루미늄을 정밀 가공해서 스마트폰 내장제 브라켓을 만들고 스마트폰 메탈 케이스를 만들었어요. 마그네슘을 가공해서 만든 건 스마트폰 내장제 브라켓이었고 알루미늄을 가공해서 만든 건 알루미늄 메탈 케이스였어요.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 우리 스마트폰 케이스는 플라스틱이었어요. 지금 삼성전자의 케이스는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알루미늄 메탈이 이거 삼성전자 거 만져보세요. 근데 그 알루미늄 메탈 케이스를 얘네가 알루미늄을 가공해갖고 만든 거죠. 원래 플라스틱 케이스 케이스 시절에는 그럼 뭘 만들었느냐 플라스틱 케이스를 쓸 때는 알루미늄 메탈 케이스가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얘네가 생각나는 게 얘네는 뭘 만들었냐 그때는 마그네슘을 가공해서 LCD 브라켓을 사용했어요. 스마트폰 안에 내장재로 넣으면 이게 파손이 방지되고 내부 강도가 상승되는 효과가 있어요. 플라스틱이 잘 깨지잖아요. 플라스틱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잖아요. 가볍고 물로 씻기도 좋고 이런데 강한 충격을 가해버리면 깨져버려요. 그거를 좀 강화시키는 게 LCD 브라켓 마그네슘 가지고 만든 거 이걸로 장사를 하다가 스마트폰이 플라스틱 케이스에서 메탈 케이스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가 특히 프리미엄 라인에 그래서 얘네가 알루미늄 메탈 케이스를 납품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폴더블폰 만들기 시작하니까 KGH 바텍이 힌지를 납품하기 시작했죠. KGH 바텍은 계속 삼성 라인이었어요. 계속 부품 부품만 바뀌었죠. 공급하는 부품의 어떤 변화만 있었지 삼성전자 라인을 계속 잡고 있었고 그리고 알루미늄 메탈 케이스를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모델 자기 S 시리즈에는 자기가 자체로 만들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완성도 면에서 자기가 구현하는 어떤 모양이나 이런 색상이나 이런 걸 첨가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자체로 만들어버리니까 KGH 바텍이 일자리를 뺏겨버렸어요. 얘네는 A 시리즈로 갔어요. KGH 바텍은 단가가 낮은 대로 가버린 거죠. 그거를 이제 힌지로 지금 힌지로 지금 그걸 하기 시작한 거죠. 만회로 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을 살짝살짝 돌파하면서 지금 2020년의 고점 그렇죠? 2020년 9월 달에 고점하고 2021년 5월 달에 고점을 지금 살짝 넘어서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그 넘어설 때 장대 양봉과 갭 상승을 동반했어요. 강하게 그렇죠? 그거를 누가 샀냐? 외국인이 샀어요. 외국인이 사면서 올라오기 지금 시작하고 있죠. 여기 다시 2020년 9월 달 2021년 4월 달 여기 고점을 돌파해가지고 지금 2021년 8월 달 가격이 2만 6천 원이거든요. 이쪽까지는 일단 갈 수가 있다. 그 이상을 넘어서면 더 위가 열리겠죠. 월봉으로 보면 그러면 기간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보니까 제가 KGH 바텍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 거는 2분기 영업이기 한 11억 원 정도였는데 전용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했다. 이런 뉴스와 함께 한때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KGH 바텍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를 보고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지정을 해서 가져가보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2020년도에 21년도 21년도 지금 추정치가 엄청 좋게 나와있거든요. 지금 20년도에 매출액이 1850억인데 지금 3084억을 잡아놨네요. 증권사 컨센터스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35억이 작년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무슨 269억을 엄청나게 지금 높게 잡아놨거든요. 지금 그리고 일단 6월달 예상이 이거 봐요. 안 좋죠? 지금 이게 2020년 3월달에 영업이익이 19억인데 이번 연도에 7억 나왔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마이너스 6억인데 이번 연도 2분기도 마이너스 2억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3분기랑 4분기 예상치가 엄청 높게 잡혀있거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21이 망하면서 KH 바텍도 실적이 안 좋았는데 지금 3분기부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니까 지금 이 주가가 미리 반영이 돼서 움직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3, 4분기로 갈수록 좋아진다. 좋아질 확률이 지금 높을 수밖에 없다. KH 바텍은 그런 상황이네요. 2분기에 눌렸던 게 3, 4분기에 좋을 걸로 예상해서 기술적으로는 미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3, 4분기 정점을 찍기 전까지 한번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다른 기업들 또 어떤 것들 있죠?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얘는 뭐냐면 스마트용 스마트폰용 특수 필름 생산업체예요. 지금의 주력은 데코 필름이에요. 데코 필름 뭐냐면 일단 스마트폰 전 후면에 전면에는 뭐가 있나요? 전면에는 글라스 유리 아까 UTG라고 불렸던 글라스가 있고 그 다음에 후면에는 색상 선택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간 그라데이션 들어가 있잖아요. 요즘에 S시리즈 같은 거 보면 풀립도 마찬가지고 약간 정말 조개 진주빛 같잖아요. 아까 핑크색 보면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전 후면 전면에 글라스나 플라스틱 표면에 들어가는 거기에 텍스트를 입힌다던가 색상을 프린트하는 특수 필름 그거를 만들고 후면에는 그라데이션 디자인 구형 가능한 데코 필름을 락품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글라스나 플라스틱 표면 앞쪽에 들어가는 것보다 뒤쪽에 들어가는 데코 필름이 좀 더 주력인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색상의 선택의 선택의 여지라던가 아니면 색상이 예전보다 더 찬란하다고 해야 되나요? 찬란하게 빛나고 그라데이션 효과가 들어가 있고 예쁜 색상들이 선택의 폭이 많아졌어요. 지금 보시면 그러면 세경 하이테크는 일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면도 마찬가지예요. 전면에는 요즘에 최대한 디스플레이 화면을 넓히고자 베젤리스라고 그래요. 베젤. 베젤이 이 테두리거든요. 옛날에 보면 테두리에 금속 금속 테두리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디스플레이 화면이 작았어요. 요즘에 요즘에 삼성전자의 저기도 보면 TV도 보면 베젤리스라고 아예 테두리가 없어요. 테두리가 없어서 화면이 똑같은 예를 들어 32인치인데도 베젤리스는 더 커 보여요. 화면이. 왜냐하면 그 테두리 없었으니까 노트북도 여기 다 테두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테두리를 없애고 디스플레이를 넓힌다. 그럼 똑같은 인치인데 더 넓게 보이겠죠. 그러면 스마트폰 필름 입히는 면적도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베젤리스가 트렌드가 되면 세경화이틱 때까지 필름을 넓히는 업체들은 필름 면적이 넓어져서 필름을 더 많이 납품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광학필름이라고 했는데 광학필름 쪽이 좋고 뒤쪽은 예뻐져가지고 그라데이션 효과를 내야 되니까 데코필름이 잘 팔리고 필름이 다 잘 팔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에 아까 초박형 강화율이 UTG가 사용된다고 했잖아요. UTG가 장점도 많은데 충격이 너무 많이 가야지만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호하기 위한 광학필름 그 목적과 그리고 베젤리스로 넓어지는 그 면적 그쪽을 광학필름이 담당을 하고 뒤쪽은 데코필름 데코잖아요. 데코 꾸미는 필름 양쪽이 광학필름은 약간 어떤 보호하기 위한 기능성 목적이 있는 거고 데코필름은 예쁘게 심미성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양쪽을 다 잡아가는 거죠. 세경하이테크는. 그러면 저희 주가추위 좀 보고 가죠. 일단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크게 내려온 상황은 아니었는데 보니까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이 4만 1,800원대 였던 거 같거든요. 이게 2019년도였던 거 같은데 지금 2만 5천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어느 정도를 보면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작년 1분기에 매출액이 607억에 영업이 9억인데 이번 연도에 463억 매출의 영업이 마이너스 30억 적자가 났어요. 이게 이래서 지금 주가가 다 안 좋게 된 거예요. 이건 지금 2021년도 예상치가 안 나와있네요. 지금 2020년 말로 갈수록 계속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쭉 빠져버렸어요. 쭉 빠지다가 지금 주가도 보면 얘도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밑바닥에서 밑바닥에서 얘도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다 지금 비슷한 현상이에요. 삼성전자의 비중이 특히나 높거나 삼성전자 향을 가지고 있던 부품 업체들은 전부 다 S21 개통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다 안 좋아졌다가 폴더블폰이 잘 되면서 지금 밑바닥에 다 올라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3, 4분기까지 100만 대 돌파가 일어나는 그 시점까지 세경하이테크라든가 KH 바텍을 보유하는 전략으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품주까지 짓고 왔습니다.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